마늘 꿀시럽에 호흡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? 우리 면역 시스템은 환, 경애 독소, 나쁜 식습관 등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. 체포가 파괴되고 자극받는다는 뜻이다.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실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면역 관련 증상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.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인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. 또 심각한 경우 염증으로 인해 후 흡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. 산소와 영양분이 폐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. 우리가 평소 습관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 잘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호흡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한다. 천연치료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천연치료제는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주며 호흡기도를 깨끗하게 해준다. 이 글에서는 꿀과 마늘로 만드는 영양가 풍부한 시럽을 소개한다. 항생, 거담, 항렴증 효과가 있는 시럽이다.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. 호흡기 관련 문제에 도움될 것이다. 이 글을 참고해 만들어보자. 호흡기에 좋은 마늘꿀 시럽 마늘과 꿀은 고대부터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해왔다. 오늘 소개할 천연 시럽은 이름 그대로 마늘과 꿀로 만드는 시럽으로 항생 및 해독 효과가 있다. 꿀의 2.6이 농꿀은 미용뿐만 아니라 자연의학 및 요리를 할 때에도 애용되는 재료이다. 꿀은 수세기 동안 감염, 호흡기 문제, 소화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해왔다. 면역체, 개를 유지하고 싸우는 데 도움되는 효소와 황산화제의 주 공급원이기도 하다. 비타민, 무기질과 함께 역할을 한다. 천연 당분도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를 주고, 만성, 피로를 예방해주며 아플 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둔다. 꿀에 함유된 황바위, 러스 및 항생 화합물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치료해준다. 또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. 천연 거담제 및 항염증제 역할을 하며, 목이 아프며 가래가 많이 생기는 증상, 막힌 증상에도 도움된다. 마늘의 이점 마늘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해왔다. 가장 익숙하게는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사용한다. 하지만 사실 마늘은 수천년 전부터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. 마늘에는 알리신 E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 이 성분은 항염증 및 항생제 역할을 해, 호흡기 감염증 상에 도움된다.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몸에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. 이는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해준다는 뜻이다. 마늘은 목이 아플 때, 재채기가 날 때, 다른 호흡기 문제가 있을 때 약으로 사용한다. 마늘을 먹으면 호흡기 시스템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항암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. 마늘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. 마늘은 선식, 기관지염, 만성호흡기 질환 등의 상태도 향상시킨다. 더 읽어보기 마늘과 꿀이 수많은 효능 마늘 꿀시럽 만드는 방법 마늘 꿀시럽을 만들 때에는 꼭 100% 유기농꿀을 사용해야 한다. 정제된 꿀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꿀만큼의 효과가 없다. 재료 마늘 3쪽, 유기농꿀 1컵, 335g, 더 읽어보기 마늘이 놀라운 체중감량 파워 필요, 한두구 뚜껑이 있는 유리병 나무 숟가락 만드는 방법 마늘을 마늘 프레스기를 이용해 잘 으깬다.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은 다음 뚜껑을 닫는다. 마늘이 꿀에 잘 섞이, 도록 나무 숟가락으로 잘 젖는다. 뚜껑을 덮어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7일간 복원한다. 섭취 방법 7일이 지나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늘 꿀시럽을 1톤씩 먹, 는다. 호흡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3-5톤 먹도록 한다. 따뜻한 물에 풀어서 마셔도 된다. 이 시럽을 먹는다고 해서 기적적인 어떤 반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을 키우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. 내츄블라게즈. 와이씨.